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천 경기도 이천 마장에 있는 천미가로 왔습니다 쌈밥에 한우가 정말 맛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쌀도 여러분들 이천쌀을 쓰고요 이천쌀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와 이 이천 임금위표 이천쌀 정말 맛있습니다 그 쌈 종류는 이 가게 주인이 직접 재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천쌈 쌀밥 맛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쌈밥하고 고기를 먹었어요 한우 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규모도 커서 단체 모임으로 받기도 좋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족들끼리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체 모임 회시장소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살찌살 등심 갈빗살 뭐 여러가지 특수 부위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 진짜 쌈밥 정식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그리울 겁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한 분쯤은 네 천미가로 오셔가지고 이 반찬도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정말 싱싱하고 어 진짜 다 만드십니다 가게 주인이 반찬 정말 잘 나오니까 어린이들이 위한 반찬이 정말 많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한번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